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? 결혼식 다녀왔으면 뻔하지 보라랑 내 결혼식에도 용인고만 안 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? 신경 쓰지 마세요 준대는 피부치나 마찬가지야 그 일은 벌인 지가 언젠데 진보라 놀리자 반응이 왜 그래? 이게 누구신가? 왜 앞이? 그놈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대형사고 발생 무슨 소리야? 얘 엄마가 애기를 좀 사라져버렸어 엄마고도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미소지도 나를 설레게 하는 이름